멀리서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2017 LOL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스플링 승환사의 협곡에 도발 도발주면 걸렸죠 고치까지 이거 죽겠는데요? 마갈라 붙어서 그냥 뱅호 무조건 하겠다 터졌고 저 관문을 탈 수 있는데 안타! 못탔어요! 못 탔어요 말랑 말랑! 미드까지 전멸이고 붙어야겠다 붙었어요 지금까지 넘어와서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킬 줬어요 와 들어갑니다 와 붙었어요 충격파 충격파 충격피해주고 깔끔합니다 예상 다 했어요 충격합니다 말랑 이보다도 완벽할 수가 있나요? 성강신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 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고치 맞고 너무 세요 지금 완전 게임 터지고 있어요 와 완전 게임 터지고 있어요 허합해서 너무 허합해요 이거 개강! 개강이에요! 개강이에요!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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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세피드! 위쪽에서 파견 로고까지 도발 도발 멈추 Gregory 킬 킬 터지는 멈추 베이스 킬 연구 내부 유대 킬 스틱 타 Prab 킬 jes 스틱 킬 스틱 킬 제 정 전멸은 있습니다만 전멸 쓰기에도 애매한 상황 완벽하게 된 게 아니에요 뒤에 순간이동도 타고 있어요 자 오리아나 막고 있는데요 오리아나는 고망가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오리아나 잡혔습니다 네 이런 거 괜찮거든요 레넥톤 순간이동도 오다 말았고 진짜 우주로 선택이 사라리 아래로 쭉 뛰었다는 거 상대라도 완전 맞았어요 와 잡아 냈습니다 레넥톤은 완전 세요 진짜 말도 안 되겠어요 중간중간에 전투의 전환이 오리아나 잡았어요 그라가스가 이니시를 거는 측면에서 브라움 앞에 있으면 거의 막히거든요 무한의 내공 나왔어요 4코어예요 무한의 내공 상둥이까지 압박을 할지 대승 이후의 발원이 되나요 이거 이거 이게 되나요 이게 되나요 바로 달려 근데 수비명 배치를 더 잘해야 돼요 네 반대로 말하면 타이거 그 한 번을 잘 헬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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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직접파 이거 질이 그래도 근데 이건 진영이 가야 돼요 여기서 이기면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 어 브라움 잡았습니다 브라움 잡았습니다 반지압박 서로 서포터 없어요 우리하나 우리하나 좋아요 두발 그리고 두발 상윤 우리하나 없어졌어 KT라는 사람 이거는 헬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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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없어졌어요 그리고 넥서스는 쳐버리죠 넥서스 쳐버립니다 에보의 지진 지진 지진